왜 사느냐고 묻지 마시게 법정스님 왜 사느냐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굳이 묻지 마시게 사람 사는 일에 무슨 법칙이 있고 삶에 무슨 공식이라도 있다던가 그냥 세상이 좋으니 순응하며 사는 것이지 보이시는가 저기 푸른 하늘에 두둥실 떠다니는 한 조각 흰 구름 그저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지만 그 얼마나 여유롭고 아름다운가 진정 여유 있는 삶이란 나아가지 만큼 만족하고 남의 것 탐하지도 보지도 아니하고 누구 하나 마음 아프게 아니하고 누구 눈에 슬픈 눈물 흐르게 아니하며 오직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가슴에 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라네 남들은 저리도 잘 사는데 하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게 깊이 알고 보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삶의 고통이 있고 근심 걱정 있는 법이라네 옥에도 티가 있듯 이 세상 완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네 인상에 따라가니 아멘